베이퍼 14 슈팅 때릴때 어떤가요? 아무렇지도 않아요 베이퍼 14를 신고 슈팅을 하든 뭐 Tm4로 슈팅을 하든 GT를 신고 슈팅을 하든 슈팅을 하면 뭐 특별한게 없어요 그냥 슈팅은 다 똑같으면 슈팅이에요 발이 좀 충격이 좀 덜하냐 덜하냐가 있는거지 슈팅 때리면 달라지는게 아무것도 여기 팟이 잔뜩 들어가야 이걸로 슈팅을 때리건 이걸로 슈팅을 때리건 발이 진달될 충격의 크기가 조금 다른 것 뿐이지 뭐 없어요 다른게 슈팅 때릴때 어떠냐 드리블할때 어떠냐 그냥 다 똑같아요 발이 편하고 터치가 잘되고 이런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렇다면 슈팅 때릴때 달라지는건 없어요 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이 진달될 충격의 크기가 달라요 여기에 어퍼를 어느정도 두께로 간건 어떤 패딩을 사용하고 패딩 안쪽에 여기 얇은 스폰지를 사용하느냐 여기에 메모리 폼을 사용하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차이 대부분이 뭐냐 슈팅을 강하게 달라 보내주는게 아니라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는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